저런 트랙색 너무 오랜만에 본다. 널 또 내가 혼자 펼치고 있구나, 트리야. 나도 벌써 트리 했어요. 오늘도 또 1년이 지나서 1년 전에 묵혀놨던 트리를 꺼냈습니다. 지난해였어요, 지난해. 벨에 벗고 있는 앨범이었어요. 지랄에 왜 다 벗고 트리 만들었어요. 여러분, 섹시 크리스마스. 저게 나간다는데 전남은 칠림이었어. 저 혹시나 저 뒤에 볼에 비칠까봐 가면 안 돼. 사람 엉덩이 비치겠습니다. 기존의 오너먼트들이 다 날개를 버리고 알정구를 세우시켜서 꾸미고 있어요. 호떼으로 시켰는데 그게 왔어요. 저게 요즘 또 저게 유행해? 메리 크리스마스 이뻐 이뻐 진짜 저렇게 끝이에요? 꼴베이 싫어가지고 30분 넘게 했어 저거 장사 안 되는 고깃집 앞에 딱 몇 시야 몇 시 7시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 머리 꺼내야겠다 우리 집 떡져가지고 형 씹는 거 너무 오래 어우 상탈이 와 매성이 진짜 장난 아니다 어우 이런 거 근데 뭐야 오늘 뼈 나은 거 봐 왜 이렇게 많이 좋아 집 한 번 가져왔을 뿐입니다 어머 나 웬일이야 잠깐만 이거 할 수 있어 커팅했네 아 진짜 화나네 우리 중에 제일 많은 거 같아 진짜 지금 걸어 형 슬림핏 마른 거 봐 어머 마른 거 봐 변기에다 감는 거예요? 하하하하 아니 이거 왜 아 이거 왜 아 이거 깎잖아 미친 거 아니야 비대로 깎았잖아요 변기면 좀 괜찮은 거야 비대로 깎았네 비대로 깎았잖아 비대가 수압이 세잖아 노인수도 되겠다 기친 거 아닙니까 절명하게 저렇게 반칠 수가 있어 오우 거품 잘 나네 어우 거품 잘 나네 어우 이 정도면은 어우 거품이 너무 잘 나더라고 어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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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상남자다 진짜 진짜 상남자야 아니 근데 가슴 털이 점점 많아지는 거 같아요 왜 이게 중구 인류 그러니까 나중에 빠지게 냅둬요 이장하는 거야 이장 그리고 여기서 나면 또 이렇게 이식을 하면 돼 아하 돌려 쓰는 거야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저걸 쓰면 좀 개척할 것 같아요 아하하하 철수 대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우 야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은 거 그리고 후라이프에 코팅 가져 진짜 안 돼 기름때는 직빵이지 아우 아 뭐 어디 가길래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아 중의 합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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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남자랑을 보여줄게 아유 아유 아유